이 새벽에 너무 무서운 입술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합니다. 팔교구 방금 특송한 이 교구는 팔교구인데요. 송대진 목사님 또 전구현 전사님이 섬기고 있고 아름마을, 보뜰마을, 백현마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대진 목사님은 선비같은 그래서 얌전하고 얼굴도 잘 못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저런 모습이 있네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 이 목요일이 고비인데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또 휴일이고 토요일은 또 마지막 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그 담당 교육자가 아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체육관 이렇게 손 흔들어라 그러고 또 서영교육관 손 흔들어라 그러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지금 한 4, 5천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인터넷 손 한번 흔들어봐 주세요. 네. 집사님 지금 잠옷 입고 계시네요. 저리로 다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본당 또 서영교육관 또 체육관 이번에 너무나 분산이 황금 분할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이렇게 분산이 이루어져서 그것도 은혜고 또 인터넷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무려 뭐 하여튼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새벽 하나님께서 기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거는 이번에 주차 문제 때문에 한 건의 항이나 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질서정연하게 잘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목요일날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렇게 나오시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안내하시는 분 그 순서를 만드시는 분 우리 찬양팀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주차 이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가 가능하도록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되는 거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때 그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박수를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체육관 정리하는 일은 8교구가 해 주시겠고요. 내일 세팅은 14교구고 그 이후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체육관 그대로 두시면 계속 저희들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나눔 게시판 글 한 줄 글 올려주시는 게 이따가 제가 또 사례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거기에 게시판에다가 그런 간증으로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넷째 날 제일 힘든 날이 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여기에 이제 삼다수 이게 찬수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찬물이라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래도 매년마다 이렇게 이 생수를 쏘는 담임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흔들 것까지는 없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드시고 또 토요일날 우리 교회 그렇다고 광고하는데 갑자기 또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 젊은 성도입니다. 성도님이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더치커피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래요. 이 더치커피를 5천명을 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아 이 생수에는 감동이 없더니 벌써 이 더치커피 그러니까 와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하여튼 토요일날 우리 장경록, 박찬미 이 두 젊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날 오늘 여러분이 생수를 보면서 감동이 오셔서 나도 그러면 떡을 좀 하겠다. 떡 5천명분 이건 여러분 어려우니까요. 나는 100명분만 하겠다. 그렇게 괜찮으니까 우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날 그 더치커피만 마시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가 더불어서 토요일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금액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무실로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 좀 떡을 나누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인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토요일날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거 기억해 주시오. 이 헌금이 이제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말 출구가 없는 그런 이웃을 살리는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밑헌금이 그걸 뭐라 그러죠. 시드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래 이 시간에 깜짝 놀란 이제 그 체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막 교육자들이 너무 이건 대박이라고 그래서 제가 난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아꼈다가 토요일날 하자. 마지막 날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해요? 그분들 지금 저쪽에 가 있는데 서영교육관 가 있는데 토요일날 저도 몰라요 뭔지 근데 하여튼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피날레로 동판도 없는데 썰렁하게 끝날 수 있고 오늘은 다 그냥 일어나셔서 그냥 그 자기가 알아서 그냥 스트레칭하고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예 팔을 깍지 껴가지고 판을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 왼쪽으로 기울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주시고요. 뒤로 한번 기울어져 보세요. 뒤로 옆에 분 저 숨겨볼까요? 옆에 분 오른편으로 할까요? 오른편 먼저 오른편 먼저 왼편 새벽 4시에 나와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참 예 그만 하시고요. 한 번 더 팔깍지로 하늘 위로 쭉 스트레칭해 주시고 뒤로 하시다가 서로를 앉으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에스드 4장입니다. 에스드 4장은 구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드 4장 1절부터 14절인데 통독을 계속 하고 계시죠? 에스드 에스드 자체를 계속 통독해 주시고요. 오늘 에스드 4장 1절부터 14절인데 1절 2절 또 12절부터 14절 그렇게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드 4장 1절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2절로 가셔서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에스드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드에게 히다푸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무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4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제 갑자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에스드 3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에스드 4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런 동족이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주인공 모르드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동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혼자만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남을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서고 성중에 나가서 대선 통곡하며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을 알고 라는 표현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반응을 보면서 문득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떠올라 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위기 가운데 선장 또 선원들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들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모르드게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듯이 그 위기 상황 그 배가 이제 기울고 막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선장하고 또 선원들이 먼저 자기들이 거기를 빠져나왔던 물론 본능이 요해가지고 경황없이 그랬을 거라고 애써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울분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6.25를 위시해가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자기들만 살겠다고 백성을 버리고 국민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모르드게도 다른 어떤 유대인들이 알기 전에 먼저 자기의 정보력을 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유다인들에 대한 학살 정보를 들었는데 그 선장과 같은 그 비급한 역사에 나오는 지도자들 같았으면 그냥 자기 식구들 챙겨가지고 그렇게 도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고 자기만 살겠다는 국리를 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놓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 유난히 저에게 이것이 부각이 되면서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적인 위기를 만날 때 지도자의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구호의 정신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로마스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정신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여 제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교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참 솔솔 그 안에서 교훈이 있고 참 재미난 일들을 경험했던 어떤 농부께서 쓰신 책 아닙니까 그 책 내용도 참 진솔한 이런 감동이 배연하는 그런 책이지만요 저는 이 책 제목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그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신을 구현해낸 분이 바울이에요 로마스 8장 맨 끝에 바울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스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로마스 8장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두구로 정언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백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로 직전에 자기가 지금 어떤 것들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해놓고 바로 이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 여는다 내 양심이 이것을 내가 선언한다 우리가 너무 로마스 8장만 달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스 8장에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로마스 9장이 있다는 것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나만 구원 받으면 무슨 재미인겨 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감격을 누리면 이게 무슨 재미인겨 우리 이번에는 삼겹줄 기도하잖아요 함께 더불어 곳곳에서 눈물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불어 깨워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자 멀리 있는 그분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예를 들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로마스 9장에 이 바울의 정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버지 로마스 8장에서 이 확신도 말로도 알 수 없는 감격이지만 거기에만 갇혀 사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아버지 로마스 8장은 빚고 로마스 9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강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업길거리에 기절하므로 여러분이 폐망한 이스라엘의 비타민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자기 아픔을 표현하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을이 되면 늘 특별새벽 부엉회가 있고 바로 연이어가지고 새생명축제를 하는 게 그냥 뭐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로마스 8장을 회복하고 이 확신이 회복된 다음에 9장으로 건너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생명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 내게 주님 품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물고가 로마스 9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새생명축제 때 많은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4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참 관찰하면서 은혜를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두 개가 떠올려졌습니다 뭐 설교가 원래 그런 거지만 특히 새벽에는 이렇게 딱 딱 하나씩 여러분에게 그 이미지를 집어줘야 기억하기가 좋아요 어제는 미친년 미친년자 머리 꼭 아 이거 대사예요 대사 그 전날에는 뭐였죠?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 설교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하루하루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단어 두 개예요 모르드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두 개 첫째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4장 8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직접 나가가지고 이 절망적인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어줄 것 이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에스더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딸처럼 길렀던 에스더를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의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모르드게가 막 무섭게 꾸짖고 이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의 핵심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모르드게 말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지금 안 났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왕후인 네가 지금 났어야 된다 너 안 났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가 아니고 포인트가 뭐예요 네가 안 났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이 일에 네가 비겁하게 나서지 않으면 너 망하게 된다 포인트를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바울의 확신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한 우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구원센사들 어떤 것들도 나를 그리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바울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왕후인 네가 안 났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좀 살려달라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디그니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근거 이 확신 아닙니까 이 확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모르드게가 그 생각 밑바닥에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사 앞에 그렇게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목회할 때 이 신앙적인 품이 이 디그니티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게 뭐냐 모르드게가 보여준 이 확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확신 제가 어제 우연히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미나 소식을 전하는 목기도 신문 기사를 봤는데 머리 기사가 이렇더라고요 교회 부흥의 비결 콤마하고 확신이 있는 설교에 있다 아마 무슨 목계자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나 봐요 교회 부흥의 비결 확신이 있는 설교에 있다 단에서 목사가 확신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자료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이야 참 저거 말 잘한다 설교 참 좋네 이런 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명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의 요지래요 강남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조언이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이 있는 설교 모르드게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응용하고 싶어요 여기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한 가정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는 가장입니다 우리 가정 망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기가 닥칠지 몰라도 우리 가정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가장 안에 이런 확신이 회복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 하고 바로 출근해야 되는 많은 남성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 감동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 양복이 오셔서 출근은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 여러분 가정의 가장에게 이 믿음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미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목회뿐만이 아니고 어제 제가 괜히 그 식당 이야기하면서 정치가 기자 제가 쓸데없이 요즘 정치가 기자 그런 일 안 합니다 또 여러분이 수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맞습니다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있을 이야기예요 아니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이 신앙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10편, 27편,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요아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요아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요아를 기다릴지어다 이 다윗의 확실히 믿었노라라는 이 고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1절을 보니까 그시에 요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아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보니까 2절에 자기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이 자기를 치러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는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확신 담대함이 어디서 기인했다고요 14절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요아의 선하심을 포개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이 다윗이가 지금 이 확신의 믿음이 그 원수들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담대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많은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는 모르드게가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이 확신 이 확신으로 무장되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비난처시니 같이 불러오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시대 때로 내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비난처시니 주의 인자자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리 그래서 결론 그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군대로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주님을 향한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확신 이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 생겨난다는 것 이거를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로 모르드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드 4장 심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하니 여러분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되뇌어지는 성경의 표현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그게 종종 찾아오는 똑백이에요 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위험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제가 그게 똑백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놀랄 일이 있을 때, 멈췄할 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 믿음이 작동될 때가 됐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14절 말씀에서 모르드게에게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속에 모르드게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사상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왕후가, 에스드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를 성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말하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면 그저 단순히 에스드가 그 높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성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를 위함이 지금 쓰이기와 이 사명을 위한 거지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왕후에 올라간 그 자체의 그 결과를 이 성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시선은 그게 성공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명으로 그 성공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미국의 여성 방송이 누가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분을 소개한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20년 넘게 지금 낮시간대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해 왔다는 거예요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명 전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되고 있고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한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다 그렇게 멘트하면 그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대요 그거 방송에 나와서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멘트하면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쇄도로 나는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사생화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하고 그 불우한 환경으로 절망해가지고 허덕였겠죠 그런 엄청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그 어린 상처를 딛고 이런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딱 이렇게 분석해야 해요 답은 딱 하나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 있는데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네 가지 사명이 그 책에 나온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 오프라 윈프리의 네 가지 사명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을 해석하는 힘 어떤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 같은 환경에 빠져가지고 해석 잘못해가지고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 잘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 모든 걸 뭐라고 말합니까 어릴 때 사생화로 태어나 어릴 때 사촌에게 성폭행당하는 불운을 겪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겪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 인생을 해석하는 힘 이게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해석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트가 왕위에 오른 이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성공이다 이게 박수치고 이게 잔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드림투를 불구하다 그가 가진 왕으로 오르는 놀라운 일 이거는 이것 자체가 목적 목표가 아니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걸 떠들고 다니면 우리 모두는 다 세상적인 가치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신앙이네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이것 이건 이 사명으로 연결입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끼리 그냥 배 두들기고 그냥 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이걸 우리는 물어야 돼요 자꾸 되내야 돼요 이때를 위함 믿음 이 이때가 내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프라인프리가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있으신 분 그게 여러분 축복 그렇게 되뇌일 것이 아니고 사명이 사명이다 이 특세가 열려지기 하루 전날 게시판에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글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작년 특세 마지막 날 드셨던 떡 기억나시나요 정숙희 집사님 지금부터 7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되셨다가 재작년에 다시 뇌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로 수술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특세가 열려지던 그 주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예정이었던 이분이 이제 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잘못하면 후유증으로 이제 기억력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순장님을 만나서 그 순원들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의 그 헌신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게 많은데 이것이 자기 마음에 감사로 요동시는데 혹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이 기억을 잃게 될까 봐 교육자에게 한두 번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억을 잃기 전에 이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특세 때 6천명분의 떡하고 음료수를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저께 이 특세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토요일날 어떤 성도님이 그 내용을 글을 올린 거에 제가 이렇게 눈시울이 불긋쳤습니다 그 글 제목 간정 제목이 이렇습니다 눈물의 백설기가 영혼을 살렸습니다 관로하고 2003년 특세를 기억하며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2013년 특세 끝나고 받은 금은 홍과 근포도가 들어가고 따스함이 그대로 전해오던 그 큼지막한 백설기 새벽시간 허기를 채우기에는 목이 메어 마구 먹을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던 백설기 출근길에 그 떡 조금 떼다가 목이 메어 먹지 못하고 사무실에 앉자마자 3년간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떡을 같이 먹자고 내놓았습니다 일수 안 믿는 동료예요 동료는 웬 떡이에요 전 그 떡의 사연을 말하다 중간에 멈추고 울고 말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눈물 닦고 다시 사연을 나 얘기했는데 동료가 다시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있네요 마음을 닫고 삶의 의욕이 고갈되었지만 영혼의 생수를 못 찾아 방황하던 그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계기로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초청 다락방을 통하여 같은 직장인들의 저녁 다락방을 참석하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도 잘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 한번 나와준다더니 표현대로 나와준 우리 교회의 첫 예배를 통해 부부가 눈물로 주님 만나고 등록하더니 그 친구를 한 달 만에 전도하더군요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 새로 등록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너의 지금의 모든 문제를 터놓을 곳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며 마음이 좌절되고 삶의 문제의 가운데서 지쳐있는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더군요 물론 그 친구 역시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계획은 정말 오묘합니다 어제 출근해서 그 동료에게 다음 주부터 다시 척세 시작하는데 백설기 생각나? 그렇게 말하자 동료는 피식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선배님 하네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천국간 정숙이 집사님인데 아무런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초라한 육심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하나님 앞에서 무명해 방사능 치료받으면 기억력을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내 안이 가득한 교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거 놓치기 잃어버리기 전에 뭐라도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작은 사랑의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쓰임이 됐다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정숙이 집사님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하실까 이 잔치를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에서 힘들게 학교 다닌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학비되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풀타임으로 낮에 일하고요 저녁에 야간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속도로로 한 시간을 달려가가지고 거기 미국 공장에서 아침 5시 좀 출발해가지고 왜 미국 근로자들 출근하기 전에 공장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가서 미국 공장 청소하고 새벽 오후 3시 반에 거기서 퇴근을 하면 또 한 시간 달려와서 집에 와서 거기 가서 샤워하고 야간학교를 다니고 밤 11시 넘어 집에 들어오고 씻고 숙제하고 새벽 2시 3시 자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진을 보면요 해골 해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쌍고피 세수하다가 비릿해서 눈도 보면 벌건 그 세수대 안에 내가 수없이 학교를 그만둘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래서 그걸 못 살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내가 언제 대학 졸업하느냐고 내가 수없이 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린이 23살짜리 그렇게 학교 때리 치워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유혹도 많았어요 자꾸 주변에 미국은 학교를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만두고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거기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 안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영원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는 제가 끝내 미국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23살짜리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난 믿어요 마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돋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40살까지 미친듯이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한국의 40살에 돌아가가지고 과학원 차려야 되는데 양노원 차려야 되는데 내가 실력 없이 대학 졸업도 못하고 공부 어렵다고 때리 치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꿈을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가 내가 40살 넘어서 누군가가 내가 숨기면 혜택을 볼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면 능력이 이게밖에 안 되니까 5천불 벌거 2천불만 벌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묶어 살면 되지만 난 사명이 있으니까 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이 과정이 어렵다고 때리 치워버리면 20년 뒤 누군가가 내 오늘날의 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내 게으름으로 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요 그때 제가 대학 힘들다고 때리 치웠으면요 오늘의 적 없어요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신학 대학은 어떻게 갑니까 어제 제가 눈물이 났더라고요 하나님 23살짜리 시카고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그 흥목에서 뭔지는 모르는데 아버지 우리 나이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한마음 복지관을 통해 구성남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 그 흐린 아부 것도 없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이 23살짜리 이 보잘것 듣는 날이나의 시름소리도 듣고 계시고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그 아래 에스드가 그 놀라운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23살 때 저처럼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하루치 아침 하나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태까지 일을 이루어낼지 모르겠는 그 사망 속에서 사명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20년 지나 오늘 하나님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격 이것이 오프라 인프리의 고백이고 지난 마지막 특색 백설기떡을 통해서 마지막 생명 다해가는 그 불꽃 태우는 그 과정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운동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길론을 맺으면서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두 단어 확신 또 사명 이 두 단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심령에서 여동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주의 십자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도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근져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근지 이 십자가 각인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이상의 무슨 신앙고백의 표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우리 소박하게 하나님한테 이 아름다운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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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복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이시여 너의 복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죽게 고백하는 말 이제 내가 죽게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지옥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여 여러분이 확신 있습니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입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니 나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아버지 갈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죽게 고백하는 말 뭐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뭐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서 이렇게 당대하게 성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입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니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니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세요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주의 크신 이로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로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오 솔로 영원하신 이로 여러분이 순도 높은 찬양을 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로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오 솔로 영원하신 이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보이세요?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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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아한 흑심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확신하시니까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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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행하시니 우리에게 행하시니 위대한 일 감사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빅하드려 절하세 온눈하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죠 한도 inten 다른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 혼미한 인생길 가운데 그분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심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 주님은 내 하나님 주님은 내 여호와 주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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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술에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치시고 주님은 내 생명의 인도자이시며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있으나 아버지여 달려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다고 주여와는 광대하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보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기도하려 내가 누구를 기도하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는 땅이 자아 주신도 없이 여호와는 나를 밝혀주시 Changi를 기고하려 하나님 주님께 기 cruskiro가 가akter을tz고 주님의 생명의 인도자이시니 여호와는 Called P 的 power 여호와는 외국인 사랑에게 sal-Iwan-Gi.com 옆 wished 이렇게 기도하려 하나님 여호와가 찌민아 주시覺 여호와는 kommt-ikvr-Zang-I-Namit 여호와는 Yangon-Ai-Namit 여호와선 선-ENA長 여호와는 студ엣어 여호와는 나의 위로 outside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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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경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갈망하며 불과 같은 성경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카도 손에 들고 세겹줄기도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모르드게처럼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더불어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놓고 있던 것 정숙희 집사님 백설기 떡 안에 담겨있는 그 감사가 묻어나니까 그 떡 한 등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살아나는 신비를 보면서 아버지 크창한 어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우리 카드로 우리 카드를 손에 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락방 우리 성도 한국교회 수많은 이시간 성교사님들 박해당하고 있는 그 중동지역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름다운 세격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정한 기도를 채용하시기 이들이 보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죄인겨 아버지 영적으로 내 안에 울림이 되는 이 메시지 아버지 영적으로 내 안에 울림이 되는 이 메시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죄인겨 아버지 더불어 함께 웃고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죄인겨 우리의 강정한 기도를 채용하시기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죄인겨 우리의 강정한 기도를 채용하시기 우리가 선호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카드를 들고 눈물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나 신실한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의 메시지 음성에 들려주기 원합니다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오늘도 아버지 이런 무거운 짐 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살아야 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며 나도 일어나고 그들도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운 환상을 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아까 10편에서 다비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신뢰와 믿음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상표했던 것처럼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엉둘어둔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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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던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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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던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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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영원에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엉두르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엉두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던 하나님을 위해선 싸우시던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더 담대하게 선포하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주의 손을 보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선포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온 결심을 다하여 은혜를 노래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치러가지고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그 기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결국 내 기도의 마지막 남는 그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 선포하고 통성으로 가짓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앙아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낯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낯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하의 기도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이하의 하나님의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낯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하의 기도를 주여 기도할 때 내이기일세라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께는 일을 안 가시고 우리의 기대를 역사해 주는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셨소서 주여 역사해 주셨소서 그를 길을 새춘을 기념합니다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소서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나랑 영상만이 지켜주셨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doğrus 역사해 주셨소서 아버지는 입소에 다시 Montaigne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아버지 길을 지켜주셔야 아버지 길을 지켜주BNAL 아버지 길을 지켜주셨소서 이경 constata De 엄마의 삶을 지켜주신 내 생을 영원한 지 Nam자님 해 날짓냄 그대지옵설 드릴처럼 혹시나 나사네 여주 하죠 하 gent 여주를 받으며 나사네 여주를 저처럼 속난 돈을 남지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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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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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령이 부흥이나 심령이 우리가 저녁한 신앙을 손에만 이곳에만 주여 미쳐받고 오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